사실은 나 당신이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나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걸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일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대로 나를 만들어 나가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착한 사람은 멍청한 걸까 무엇을 바라보며 산 걸까 무엇을 바라며 산 걸까 어쩌면 나 제일 나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출세 없이 머릿속으로 지렁히는 이 생각들 이 생각들 도저히 멈추지 못해 나의 오늘이 맘에 들지 않아 하루 종일 잠에 빠진 것 같아 서서히 잠에서 깨어날 때쯤 이미 어두운 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무엇을 기다리며 산 걸까 무엇을 그리며 산 걸까 무엇을 그리며 산 걸까 사실은 나 사실은 나 어쩌면 나 어쩌면 나 당신이 알고 있던 사람이 음 들응 늑 NI